한국 스포츠 경제 조재천 기자 가수 겸 연기자 서현이 조금은 색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. 서현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좋은 하루라는 글과 함께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. 공개된 사진 속근은 따운 머리에 짧은 민소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. 늘씬한 몸매와 청순한 외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. 어느덧 서른을 앞두고 있는 소녀시대의 막내의 모습에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.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와 서현 정말 예쁘다 옷을 그렇게 입으니 어려 보여요 언니 미모 때문에 꼭 구경 안 봐도 되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. 서현은 지난해 mbc 드라마 시간 rsq.io에 출연 올 3월에는 리메이크 앨범 친구여를 발표하며 연기자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. 최근에는 2019 백상예술대상에서 화려한 레드드레스로 수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